친구들 하이오 하이오 흡연 예방 교육할 때 1등 한 반 전체가 드실 수 있도록 빈츠 한 통을 드리는데 이 빈츠랑 어떤 음료수가 제일 잘 어울릴지 최고의 맛을 찾아라 용윤이 쌤 여기 12개가 있어요 뭐가 제일 잘 어울릴 것 같아요? 저는요 흰 우유 흰 우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균 우유라고 해서 저지방 우유 맛입니다 그거 감안해 주시고 첫 번째 빈츠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지방 우유라서 초코랑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아요 네 괜찮습니다 비슷하게 생긴 두유 그 다음에 도전해 볼게요 두 번째 친구는 두유랑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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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원 두유 원 트 밀크 두유 원 트 밀크 음 빈츠가 다른 과자가 됐어요 빈츠 맛을 잃어버려요 어 이 두유 맛이 훨씬 더 강해가지고 두유는 잘 안 올리는 것 같습니다 바로 탈락입니다 탈락 시키겠습니다 이거는 아 초코에 초코는 조금 뭐 안 먹어봐도 맛이 없을 것 같지만 네 어떤 초코 맛이 날지 모르겠어요 초코 우유일지 초코 쿠키일지 네 여기 컵에다가 부어서 우와 맛있어 보여요 색깔이 좋아요 네 먹어보겠습니다 음 이게 초코고 초코라서 네 그냥 흰 우유 먹는 이 초코맛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어 그래요? 네 빈츠가 더 다른가봐요 음 그냥 초코랑 초코랑 섞여서 그냥 뭐 음료수 우유 마시는 그런 느낌이 납니다 오오 얘는 또 강력한 우승후보죠 플레인 요거트 어 네 기본향이네요 네 플레인을 또 새로운 컵에 새로운 컵입니다 맛이 섞이지 않도록 흰 우유 아닙니다 흰 우유 아니고 플레인 요거트 돼요 음 생각보다 잘 안 어울려요 얘가 좀 새콤하잖아요 네 요건 달콤하잖아요 새콤달콤 네 근데 이 두개가 잘 안 섞여요 에이 별로에요 잘 어울릴 줄 알았는데 잘 안 섞입니다 탈락탈락 네 플레인을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엔 복숭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랑 자두랑 붙은 대결이 되겠네요 네 전부 다 근데요 요거트에요 네 지금 여기 있는 애들 여기는 우유였구요 여기는 요구르트였어요 네 네 요구르트끼리 또 붙습니다 복숭아 따로 보구요 과연 핀츠랑 복숭아는 잘 어울릴지 근데 여기 요구르트가 전부 다 새콤할걸요 음 음 음 음 어 왜요 음 음 음 그냥 그냥 블레인보다는 복숭아 향이 이렇게 퍼져서 왜 복숭아 향 나는 초콜렛 이런 느낌? 아 아 네네 제주 감귤 초콜렛 네네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좀 잘 어울리는 편인거 같아요 어후 어 어 어 플레인보다는 훨씬 나은거 같습니다 자 이 복숭아랑 붙어볼 자두 어 저 요새 건조해서 그런지 자두자두 피곤해요 하하하하 하하 그래요? 네 자 자두 복숭아랑 비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아 표정이 별로예요 안올려요 안올려요 아까는 복숭아 맛 초콜렛이었거든요 네 얘는 자두랑 복숭아 초콜렛이랑 같이 이렇게 막 지들끼리 싸워요 에 별로예요? 네 별로예요 자두를 탈락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청포도 어 청포도도 좀 잘 어울릴거같은 청포도 톱톱톱 토피카노 오늘 좀 기분이 좋으신거 같은데 아 그래요? 하하하하 비가와서 그런가봐요 하하하하 네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청포도 제가 지금 복숭아를 아까 먹었잖아요 복숭아가 제일 잘 어울려요 청포도도 조금 다르게 놉니다 지들끼리 안 섞여요 물과 기름 같아요 응 얘는 먹어보지 않아도 얘가 승리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이 청포도랑 오르트랑 붙고 있습니다 싸워요 하하하하 하하하 과연 승자는 두부에요? 확실히 요구르트가 더 잘 어울리네요 맛있네요 딸기우유랑 커피우유랑 바나나우유랑 콜라랑 붙게 됐네요 좀 웃기긴 하지만 제가 콜라색이네요 색깔이 좀 비슷하시네요 딸기우유 딸기우유도 색깔이 흰색이에요 이 색깔이 아닐 줄 알고 부었는데 딸기우유랑 언제부터 저 색깔이 됐어요? 빨간색 아닌가요? 원래 푸른색 같았는데 그러니깐요 진짜 맛이 없어요 따로따로 먹어야되요 딸기우유랑은 진짜 안 어울려요 커피색깔 커피우유랑 커피색깔 과연 딸기랑 커피 누가 이길 것인지 저는 커피 이길 것 같아요 저는 커피 이길 것 같아요 네 저도 그럴 것 같아요 음 편안 음 딸기 바로 탈락 자 이제 마지막 대결 이 두 친구만 남았습니다 바나나우유 중에 단지우유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바나나우유도 종류가 여러가지 있는데 얘가 제일 맛있는 것 같아요 맞죠? 바나나우유기 콜라 됐다 그렇다 자 으음 어때요? 바나나가 향이 더 세요 어 훨씬 더 세요 초코가 없어졌어요 초코 어디 갔어요? 튀ئ했어요? 튀겼어요? 튀었잖아요 네 그래서 없어졌어요 바나나가 이만큼 이만큼 센네요 이야 초코 아예 안 느껴져요 내가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? 빈츠 맛에 익숙해진 거에요? 네 바나나 우유 생각보다 진짜 쎕니다 자 와 소리가 좋아요 자 이제 한 줄 다 먹었네요 빈츠 다 먹어요? 이제 반밖에 안 먹었어요 자 이건 진짜 아닌 거 같아요 딱밥 아닌 거 같아요 탄산이랑 안 어울려요 네 바나나 우유도 별론데 얘가 더 별로라서 얘는 탈락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2라운드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객관적으로 진행해주세요 네 바나나 우유 여기 아까 바나나 우유 부었던 곳입니다 부어서 코코 친구 맞네요 주고 바나나랑 어 색깔이 예뻐요 초코 먹도록 합니다 음 진짜 신기해요 진짜 초코 맛이 1도 안 느껴져요 하나도 바나나 맛이 그냥 다 점령 점령 네 어 근데 공교롭게도 초코우유도 초코 맛이 강해서 뭐 무슨 우유 먹는지 모르겠다고 했었잖아요 맞죠? 네 어 아니에요 빈츠가 느껴진다 그랬는데 네 아닌가? 그니까 얘가 안 느껴진다 했죠 맞죠 맞죠 서로 반대되는 거 네 네 음 저는 오늘 빈츠를 맛있게 먹는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네 얘는 바나나 우유 맛이 그냥 다 점령해버려서 아예 맛을 못 느끼겠어요 빈츠 맛을 근데 얘는 그냥 둘 다 초코니까 빈츠 맛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초코우유 승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숭아 코코 조금만 부어야겠어요 조금만 부어야겠어요 이제 배가 너무 불러져가지고 어 다 못먹을 것 같아요 그냥 커피도 조금만 자 이 두 친구가 이제 부쩍 과연 누가 이 두 중에 이겠지 커피가 이기였네요 네 아까 말했던 그대로 용룡이 쌤이 아까 제주도에서 온 그 맛이라고 했잖아요 그런 맛이 납니다 아 근데 신기하네요 자두는 그런 맛 안 났는데 응 음 음 좀 어렵습니다 아 어려워요? 네 음 그래도 커피가 이기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사실상 결승전이라고 볼 수 있는 네 맞아요 이 두 친구 제가 예상했던 희누리랑 선생님이 예상했던 야구르트 네 네 어쨌든 역시 희누료죠 음 그렇죠 이건 뭔가 행복하네요 저는 알 것 같아요 과연 누가 이길까요? 네 이만 바로 탈락입니다 어 뭐예요 갑자기 예 약간 너무 압도적으로 아 압도적이예요? 네네 자 이제 세 명만 남았습니다 여섯 개 남았구요 세 개 남았어요 1,2,3등 정해주세이예요 못 먹겠어요 빈츠 이제 보기만 해도 질려요 아 그럼 1,2,3등 정해주세이예요 그냥 정할까요? 네 안 먹다가 정해도 돼요 아 그래요? 일단 흰우유는 너무 압도적인 것 같아요 압도적 1,2,3 압도적 1등이고 이게 초콜렛이 들어가서 달달할 때 흰우유가 들어오니까 그거를 이렇게 같이 어울려져서 그냥 초코우유 먹는 느낌이 납니다 맞죠? 네 그래서 흰우유가 당연히 1등 그리고 초콜렛은 생각보다 이게 다니까 더 달아질 거다 생각했는데 생각보다 괜찮아요 괜찮지만 커피를 이기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커피가 2등 커피가 2등 초콜렛이 3등 초콜렛이 3등 저 빈츠통 안에 24개가 들어있는데 6개는 못 먹겠습니다 몇 개 먹을게요? 24개 빼기 6개는 12개 18개를 제가 먹었네요 18개 먹고 남아있는 거는 제가 다 먹으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힘듭니다 네 과자 많이 먹으면 이상해요 지금까지 용영희 선생님과 함께하는 먹방교실이었어요 빠이요 빠이요 5개 5개 4개 아멘